KBC는 프러포 외국 대결을 방정 중단하여 국회에 맡겨있는 박홍준 의원의 방송법을 즉각 극제시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침묵방송 외부와 양 좌파 정권을 주고 양성도 최선을 즉각 대지로 에기니아라! 극제자! 최인자! 긴종은 이미지를 수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뉘 공영 선의 역할과 KBS 양성동을 즉각 쌓여 당신 남성들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아멘